자 우리 교회 이제 간판 달았어요 자 교회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교회 가는 날 자신을 거듭 받았더니 여기가 교회 생겼네 영광교회 생겼네 영광교회 밑에도 있고 입구에도 있고 자 오늘은 어린이집입니다 아빠의 어라우스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잘 찍어보세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그런 당신을 죽어버리고 사랑을 위해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죽어버리고 사랑받기 그런 당신을 죽어버리고 그런 당신을 죽어버리고 사랑받기 사랑받기 사랑받기에 사랑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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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결국 kasih 내가 Jak흐 어린이 주위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해줄 수 없겠나 생각하고 이렇게 에어바운스를 그 뒤편에 깔아줬습니다 누가 높이 뛰나 한번 해볼까 점프 점프 얼굴 보이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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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특히 정말 참 쉬ще 이렇게 저는 상해에 있었던 modules 소비는 아주 쉬고 재밌나요? 당신을 너무나 보셨을 드릴 것 같다 당신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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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으로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Lake Park 당신이 우리 교회에 다른 음식을둑 Zen 우리 교회에 아빠,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세요. 많이 오세요, 선배님들. 안녕. 우리 교회는 지금 할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이 오자, 대화한 수중사고, 지금 흔들리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커피가 엄청 많았어요. 많이 오세요. 시간 날 때 책은 많이 오면 좋아요. 교원실에서 애기들도 많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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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